와 진짜 포스트잇 굴러 감독 대단하다 이런 축구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숨을 잤어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 그래 한 경기는 멋지다 한 경기는 낭만이에요 그래 한 경기는 낭만이 있고 야 축구가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한방이지 뭐 진드라도 한 번 붙는 거지 뭐 한 경기는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쵸 하나 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 되자 아이폰 15%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초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토트넘 경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첼시의 토트넘이 1대4로 완패를 했습니다 뭐 클룹세스케 골로 좀 앞서갔고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이 있었습니다만 VAR 취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로메로 우도기 퇴장 메디슨 그리고 반더벤의 부상 아웃 손흥민 다이어의 골 취소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의 헤트트릭 등으로 1대4로 아휴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하나하나 약간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사진에도 띄워드렸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는 저 2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했다 뭐 용감하다 상남자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 그 좀 지키는 게 어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거는 그냥 전술적인 선택이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저게 통해서 이겼으면 잘한 거고 안 통했으면은 이제 뭐 아쉬운 거고 이런 건데 어쨌든 선수가 없을 때 전방 압박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선수가 없으면 공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방코트에서 우리가 거기 몰아넣겠다 선수를 그러니까 뭐 선수 숫자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다소 이제 상세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라인도 올리고 압박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저 오프사이드 라인이 어쨌든 나름 효과적으로 먹힐 때도 있었고 결국에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마지막에는 많이 뚫렸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많이 실패를 거둔 전술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도 자체는 그냥 볼만 했다 아니 요거 댓글도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많더라고 낭만 때문에 실리를 버렸다 이런 의견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현지에 참 이상한 반응들이죠 홈팀이 원정팀에게 결과적으로 내 골을 내주면서 졌어 그러면 당연히 팬들의 반응 미디어의 반응은 날카로워야지 비판적이어야지 근데 지금 보면 베르통원은 전 소속팀 토트넘 내가 선수로 뛰었던 지켜보았던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이다 다음에 제이미 캐러가 박스오피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다 내가 40년 동안 축구를 봤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경기 처음 봤다 영화 같았다 그 다음에 로마노 기자가 썼던 건 뭐냐면 저거 포스테골로 감독이 얘기했던 건데 난 선수가 다섯 명만 있어도 이와 같은 축구를 할 거다 맞아요 사실 저거 일단 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면 몰수패예요 일곱 명이 되지 않으면 한 팀에 경기는 더 이상 속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여하튼 그러면서 지금 반응들이 스포츠 바이블이 이렇게 제목 뽑았어요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대미문의 071 포메이션을 채용했다 9명으로 선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는 슈퍼 하이라인이죠 전세계 축구팬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했다 그 다음에 스카이스포츠 뭐라고 했느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거친 45분이었다 후반전 얘기하는 거예요 퇴장 당했는데 9명이 저렇게 싸우더라 BBC 초현실적인 밤이었다 프리미어리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기였다 그러니까 정말 이 평가들이 되게 이상해요 이 뒷장면을 보면 팬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팬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졌잖아 다 느낌들이 어때요 다 잘 싸웠다는 거야 뭐 토트넘 팬들이 졌지만 정말 졌자 이런 느낌이야 정말 훌륭했다 잘 싸웠다 우리 선수들 멋지다 우리는 그동안 팀과는 다른 경기들을 보여줬다 막 이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 우리 다시 옛날 토트넘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순위가 이런 우려 정도 빼놓고는 다 일단 긍정적이에요 이게 아까 패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경기 끝나고 후토크 때는 아니 뭐 이런 축구가 다 있어? 두 명이 빠졌는데 저 하프라인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기가 마지막 선이에요 수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오프사이드의 기준이 저 하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출발 만약에 더 올리면 첼시 선수들은 저 뒤에서 출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올렸다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수비 라인이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데가 바로 저 센터 라인이에요 저기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근데 저기를 다 올려놓고 경기하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BBC의 표현대로 초현실적인 축구예요 우리가 게임에서도 저렇게 축구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축구를 했어 그래서 와 진짜 포스트 콜로 감독 대단하다 이런 축구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숨을 잤어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 일단 어떤 생각이 좀 드느냐 그래 한 경기는 멋지다 한 경기는 낭만이에요 그래 한 경기는 낭만이 있고 한 경기는 낭만이라고 보자 야 축구가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한방이지 뭐 야 싸울 때 한 번 싸우는 거지 야 쪽팔리게 선수 없다고 뭐 뒤로 물러나? 아씨 그냥 진드라도 한 번 붙는 거지 뭐 한 경기는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 경기 끝나고 어떤 반응들이 또 한편에 있었냐면 첼시에 포체티노 감독이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야 지금 상대 그러니까 토트넘이 토트넘이 두 명이 퇴장당하고 라인을 저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힘들게 경기를 해? 또 막판에는 그걸 지키려고 수비를 내려? 사실 추가 시간에 두 골 허용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첼시도 어렵게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체티노 감독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겨도? 좀 있으면은 빌라랑 경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은 울바임튼 빌라 맨시티에요 빌라 잘하잖아 아니면 맨시티 맨시티 갖고 저렇게 경기를 하면 좀 끔찍한 느낌 안 들어요 솔직히 엄청 들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숨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한여름밤의 꿈 그러니까 낭만은 추억으로 남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그것도 막 부상자도 엄청 많다고 하니까 야 이 축구가 진짜 계속 될까? 그렇죠 근데 포스트트노 감독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 나는 선수 다성발만 했어도 이거 영화 300 아니야 스바루 짜! 하면서 300명 갖고 수만대군과 싸우겠다는 거잖아 결국 영화 300 어떻게 돼요? 치잖아 그렇죠 저요 용감하고 멋있지 영화같지 나도 그리고 감동받았어 사실 내가 이렇게 약간 그럼 끝나고 그랬거든 내가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경기다 그러니까 지금 BBC나 다 현지 스카이스포스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러네 아 이 얘기가 또 많네 한 경기까지는 멋있고 낭만인데 그렇죠 이번 경기 이번 경기에 이제 도움 평가가 있는 건 지금까지 잘해서 그래요 맞아요 아 그것도 있지 지금까지 잘해서 그래요 잘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도 멋있다 공격적인 축구를 또 한 번 해보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감독들이 역사상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비엘사 제만 네 이런 공격적인 감독들 있죠 그런 감독들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이런 경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뭐 리즈 유나이티드를 데리고 맨시티랑 경기를 했는데 라인을 미친 듯을 올려서 압박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져서 졌어요 야 리즈가 최고다 낭만 미쳤다 이거는 정말 멋있어서 이거 최고의 팀이다 네 근데 이게 시즌이 지나요 중반되고 후반되고 그렇게 되는 경기가 좀 쌓여요 그때부터 여론이 바뀌지 그렇죠 이게 팬들이 뭐 처음엔 재밌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포스트콜 감독도 이걸 이제 조절할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쨌든 반더뱅과 로메로 다 빠진 상태 네 심지어 다음 경기는 우도기도 없는 상태 이럴 때 다이어를 가지고 혹은 이제 밴데이비스를 가지고 이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불가능이 좀 가깝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콜 감독도 어느 시점에 좀 조절을 하고 그렇죠 타협을 해야겠죠 어느 시점에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팬들 마음도 이제 더 이게 지금 좋았다가 안 좋아질지 아니면은 아 포스트콜 감독이 승점도 따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또 평가가 될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축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네 이런 거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래에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고 나서 누누 콘테 무리뉴 이런 유해 감독들이 결과를 떠나서 너무 재미없다 네 요즘 축구하고 결이 안 맞는다 좀 공격적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고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 카타로 월드컵에서도 약간 검증된 확인된 요즘 축구의 트렌드잖아요 벤투 감독이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대체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늘 같은 새벽 경기도 저는 대단히 용감한 경기였고 되게 멋있는 경기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독설만이하는 캐러거나 게리 내빌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극찬하잖아 맞아요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가끔씩은 냉정함이 필요해 반더밴 햄스트링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만약에 퇴장이 로메로가 된 상태였잖아 네 숫자가 부족했어 근데 올렸어 라인을 올리니까 그러면 최종 수비 라인은 어떤 부담감이 생겨요 굉장히 넓게 벌어진 데를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수비를 해야 돼 그렇죠 우리 한번 좀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반더밴이 햄스트링 올라왔어 왜 올라왔어요 뭐 커버하고 뭐 이런 따라가다 계속 스프린트를 계속 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햄스트링 터지는 거 왜 터져요 물이 물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부하가 있는데 근육에 그 부하를 넘었으면 터지는 거예요 근육은 쉽게 얘기하면 반더밴이 그거 커버하려고 계속 스프린트 걸다가 터져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때 약간 라인을 조절했다면 반더밴이 터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매우 현실적인 고민들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통틀어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최다 스프린트를 했어요 막판에 저는 솔직히 걱정되더라고 손흥민 다칠 거고 너무 뛰니까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좁히려고 이렇게 좁혔잖아요 어제 우리 원희 표현대로 하면 10미터도 안 되는 라인에 선수를 다 넣었다는 거야 그게 아까 처음에 보여줄래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거잖아 이건 지금 5미터? 나머지 5미터 안에 선수를 다 넣었어 그러면 수비도 저 뒷커버 하려고 뻥 하면 뒤로 쫓아가는 스프린트가 많지만 어떻게 공격해요? 그러면 앞에 쳐놓고 손흥민 계속 뛸 수밖에 없잖아 이거 못 견뎌요 이거 계속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와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지하는데 포스트코골럼독이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지? 그렇죠 이 고민되면 어느 정도로 이제 포스트코골럼독도 본인의 철학? 고집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타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소룡민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경기였다 아쉬운 패배였다 이 패배를 통해서 선수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팬 반응 한 번만 다시 볼까? 팬? 우리 팬들은 약간 토트넘 팬들은 이게 좀 갈리는데 저 내가 보니까 고고 고고 이 얘기가 좀 번역을 해보니까 매 경기 이렇게 싸우라 그럼 나는 언제든 따라갈 것이다 진짜 현지 팬들의 반응인 것 같아 되게 좋대니까 그렇게 이제 팬들의 제 생각엔 저거 약간 책임없는 케락 아니 현지 팬들은 그래도 공화 못 뜨잖아 전체적인 반응이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게만 해 하잖아요 포스트코골론 짤려요 책임없는 케락 포스트코골론 짤려요 책임없는 케락이야 재미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변화했다는 건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게 사실은 트렌드를 너무 못 따라갔어요 너무 수비적으로 하고 근데 이번 이번에 경기를 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월드컵을 볼 때 전술의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사우디 일본 한국 모로코 이런 틈들이 했던 전략이에요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만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끊어낸 다음에 역습 간다 이거 어쨌든 이게 토트넘에서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니 라고 이제 좀 느끼셨을 거라서 분위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페노 같은 사람 또 있어 그 위에 위에 아까 지금 방금 보여준 거 위에 저 페노같이 되게 현실적인 사람 있네 수고했다 야 이제 토요일날 울부스 있어 페노 같은 사람 저거는 초현실적인 사람 을부엠틴에 한번 을부엠틴 또 잘해보자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러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거에 대한 걸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금 댓글에 아니 그러면 또 수비적으로 싸우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대전제는 지금의 포스테크 홀로 감독이 공격축구를 매우 지지하고 눈물 날 정도로 어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계속될 것인가 그렇죠 거기서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공격축구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퇴장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계속 싸울 수는 없다 이 낭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수습하고 또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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